우리 어르신들의 땀방울이 칭충이 쌓인 다랭이눈을 따라 걷다보면 지리산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한 식당을 만날 수 있는데요. 아유 어머니 뭐하고 계셔요? 이야 이게 다 뭐해요. 친남을 묻히고 있어요. 호박 유만한 애호박. 부침해서 넙죽하게 해서 꼬는 거 맛있어요. 고소하니. 한여름 그 고소한 향이 더욱 진해진 깻잎점부터. 지리산 맑은 전기를 듬뿍 품고 자란 표고버섯전. 지리산이 내어준 신선한 재료로 붙여내는 모듬전이 그 주인공 되시겠습니다. 여기에 스무 가지가 넘는 밑반찬의 보너스. 이야 지리산이 내어준 건강한 밥상입니다. 아유 그럼요 꿀맛이죠. 기름에 튀긴 거잖아요. 근데 전혀 느끼하지가 않고 오히려 그 표고버섯 안에 있는 그 버섯즙 있죠. 그게 입안에 쫙 퍼지면서 담백감이 그대로 자라 있어요. 고소한 모듬전과 잘떡궁합을 자랑하는 이게 또 빠질 수 없죠. 막걸리를 준비했죠. 역시 몰지 마십니다. 일단 받으세요. 제가 한잔 따라드릴께요. 오늘 이렇게 걷느라고 고생하셨는데. 이 기분좋음을 저도 한번 표현해보고자 요구르트라도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 제가 또 요구르트라도 따라드려야지.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. 내 전의롭고 나를 사랑이야. 시끄럽다고요? 죄송합니다. 소원 전의 요구취소???? 제발